울산시가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제14대 의장단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앞으로 2년간 경제와 교육,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나가게 됐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니어에 제14대 의장단체가 됐습니다. 오늘 북한을 제외한 5개국 73개의 지자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온라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니어의 의장을 맡아 총회 만료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울산광역시는 2008년에 니어의 회원단체로 가입했으며 지난 15여 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14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송 시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동북아 국가 지자체 대표들에게 방구대 암각화와 간절곳, 태아강 국가정원 등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와 문화 관광 자원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역할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과 더불어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산업, 동북아 오일가스터브 등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울산의 미래,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경제통상과 교육화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시아 지자체 간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 허브 등 북방 경제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니어는 호해 평등의 종신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의 공동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개국 78개 회원단체와 베트남의 호치민이 준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중국 랴오닝성이 신규 단체로 가입하면서 니어는 6개국 79개 회원단체로 확대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헌입니다.